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14번째 패턴을 살펴볼텐데 오늘 배울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So에요. So가 긍정동의를 나타낼 때 So를 쓰는데 두가지를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첫번째는요. 앞에서 어떤 말이 나오구요. 그러고 난 다음에 So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So가 나온 다음에 도치가 일어나요. 도치. 그래서 동사 주어의 어순이 올 때가 있어요. 이 두가지가 해석법이 다릅니다. 첫번째 이렇게 So 다음에 주어 동사가 정상적으로 나올 때는 정말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정말 뭐뭐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는요. 뭐뭐도 역시 뭐뭐도 역시 뭐뭐이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좀 이게 헷갈릴 거에요. 어떨 때 주어 동사고 어떨 때 동사 주어냐. 이거를 일일이 다 문맥을 다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선택하기보다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o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는 이때 이 주어는요. 이때 이 주어는 같은 주어예요. 즉 앞에서 언급했던 그 주어와 같은 주어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 주어 어순으로 도치된 형태에서는 이때 이 주어는요. 앞에서 언급했던 주어랑 다른 주어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첫번째는요. 주어가 같은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철수는 잘생겼다. 그리고 나서 So he is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래 정말 철수 잘생겼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번째는요. 이거는 맞장구를 칠 때 맞장구 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바로 본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1번 보시면은요. You are hungry이에요. 너 배가 고프죠? 자 그런 다음에 So가 나온 다음에 지금 동사 주어의 어순이죠. 자 이거는 뭐뭐 도 역시 뭐뭐이다죠? 예 다른 주어라 그랬어요. 여기는 유죠. 근데 주어가 여기는 I죠. 예 다른 주어니까 아 두번째입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배가 고프고 나도 역시 배가 고프다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자 you are hungry이죠. 너는 배가 고프죠? 그렇지 않니? 하고 이렇게 부가 의문문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So가 나온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의 어순이죠. 예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정말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자 너는 배가 고프다.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You는 곧 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어볼 때는 너지만 대답할 땐 나죠. 그러니까 주어가 같은 거죠. 그래서 너는 배가 고프다. 그렇지 않니? 어 그래 나 정말 배고파. 이런 뜻입니다. 자 3번도요. 자 He is happy예요. 그는 행복합니다. So he is죠. So 다음에 주어 동사의 어순이죠. 그래 그는 행복해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So 다음에 So 다음에 Is 쉬죠. 도치가 일어났죠. 자 이거는 뭐뭐 도 역시 뭐뭐이다. 그쵸? 그래서 그가 행복하고 그녀 또한 행복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You must go to bed now. 자 너 지금 잠자러 가야만 해. 한 다음에 So 다음에 동사 주어죠. 예 그래서 메리도 역시 잠자러 가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Tom speaks French. 자 Tom이 프랑스어를 말하죠. 자 그리고 So 다음에 동사 주어죠. 이건 동격이 있네요. 자 동사 주어니까 그의 형, 그의 형제 조지도 역시 뭐한다? 말한다는 얘기죠. 뭐를? 프랑스어를 말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6번에 그 문이 닫혔죠. 그리고 So 다음에 동사 주어죠. 창문도 역시 닫혔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에 마이키죠. 마이키가 Is planning to come. 오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그쵸? 또는 가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So 다음에 동사 주어네요. 자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실비아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예 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I couldn't believe it. 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어. 자 니덜은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 안 해드렸죠. 니덜과 Nor 같은 경우는 So가 긍정 동의라면 얘네 둘은 부정 동의입니다. 그래서 뭐뭐도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덜 다음에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서 니덜 동주가 되죠. 네 놀도 동주가 이렇게 됩니다. 니덜 동주, 놀동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나 역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He has been never been to Paris. 자 has been to, have been to죠. have been to. have been to는 우리가 현재 완료 배울 때 배우는 내용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갔다가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경험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현재 완료의 경험. 비교해야 될 게 뭐 있죠. have gone to가 있죠. have gone to. 이거는 어디 어디에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고 여기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결과 용법이죠. 결과 용법. 자 그래서 He has never been to Paris. 파리에 가본 경험이 없죠. 그리고 그녀도 가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가 가본 경험이 없는데 그녀도 역시 가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You seem to be tired. 자 너는 피곤한 것처럼 보인다죠. 자 그런데 요번에는 so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왔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예 이거는 주어가 같은 거죠. 너한테 이제 말한 거니까 대답은 나니까 같은 겁니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는 거죠. yes I am tired 가 되겠죠. yes I am tired 그쵸? 요거를 줄여서 so I am 입니다. 자 11번 보시면은 그 음악이죠. 음악이 어떻게 들려요? sounded present죠. present는 즐거운이죠. 음악이 즐겁게 들린다. 그 다음에 so 다음에 주어동사죠. 그래 마저 그 음악이 정말 즐겁게 들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so 다음에 뒤에 나오는 어순이 주어동사의 어순인지 동사 주어의 어순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급 이상의 긴 문장을 통해서 한번 또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마더리 엄마가 명령했죠. 누구에게? 나의 브라덜에게 그죠? 형제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하라고 명령했어요? to watch some fish 그죠? 그 생선이죠 생선 그죠? 생선을 watch watch는 지켜보다죠. 지켜보다 지켜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근데 그 생선은 어떤 생선이냐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바로 was being prepared 준비되어지고 있는 생선이죠. 뭐를 위해서? 저녁을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생선을 지켜보라고 그쵸?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when she returned죠. 그녀가 되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was seen 보여졌어요. 뭐하는 것으로? enjoying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거죠. 자 뭐를 즐기고 있습니까? a good meal 아주 좋은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죠. 그 좋은 식사는 뭡니까? 생선을 먹고 있는 거죠. 그쵸? 어디에서? 바로 테이블 아래에서 자 그랬더니 바로 이 two ladies cry 그 여자는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의 cry 외침이죠. 소리침 자 어떤 뭐에 대한 소리침이에요? 조지야 그쵸? didn't I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뭐라고 to watch the fish 그 생선을 좀 지켜보라고 그쵸? 그렇게 말하지 않았니? 라는 그 여성의 외침 에 그쵸? my brother answered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truthfully 정직하게 대답을 했죠? 자 쏘 다음에 주어동사 어순이죠? 맞아요. 나 했어요 이 얘기죠. 나 지켜봤어요 라는 말입니다. 엄마 그리고 고양이는 가져갔어요. 그 생선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켜보기만 한 거죠? 엄마가 watch some fish 하라니까 진짜 말 그대로 watch만 한 거예요. 고양이가 와서 생선을 가져가도 그냥 계속 지켜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안되겠죠. 뭐 재밌는 쉬운 글이었고요. 그다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번, 3번 우리 이 14번째 패턴에서는 장문 독해가 3개밖에 없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Many Americans 그렇죠? 많은 미국인들이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습니까? 대디아를 믿고 있죠? 목적인데 뭐에 대한 목적? 대학 교육의 목적이 is to teach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요? to earn money 돈을 벌도록 가르치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to teach 그리고 to train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자 즉 돈을 벌려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동격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젊은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에게 여자애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뭐를 위해서? 좋은 일자리나 직업을 위해서 걔네들을 훈련시키는 것 그게 바로 학생들에게 돈을 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대학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많은 그러한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더 베스트 머저리티 오브 더 스튜던트죠. 대다수의 학생들이에요. 그쵸? 대다수의 학생들도 또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어요? 쏘가 나왔죠. 그리고 동사가 나왔고요. 주어가 나왔네요. 그쵸? 쏘 동주죠. 뭐뭐 도 역시 그러하다. 그쵸? 자 그래서 분명히죠. 분명히 누구도 그래요. 머저리티 다수죠. 누구의 다수? 오브 더 티칭 스태프죠. 티칭 스태프는 또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대다수도 분명하게 그러합니다. 이때 돈은 뭘 받는 거예요? 예 빌리브를 받는 거죠. 학생들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 대다수도 대학 교육의 목적이 그쵸? 이 학생들을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가 나오네요. 이때 4는 접속사죠. 대등접속사로 왜냐하면 이죠. 왜냐하면 거의 비코우즈랑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과정들인데 어떤 과정이에요?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대부분의 과정들이 뭐하기 때문에 아 플렉티컬 원스죠. 바로 실용적인 원스는 뭘 받아요? 과정이죠. 과정. 실용적인 과정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요즘에 대학생들이 수업 듣는 개설 과목 그게 적혀있는 걸 봤는데 제가 들었을 때보다도 공부했을 때보다도 과목들의 명칭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실용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있더라 고요. 이게 원래 대학에서는 좀 더 고민하고 그렇죠? 이렇게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라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미국의 실용주의 미국은 실용주의죠. 미국의 실용주의가 대학 안에서도 이 글이 아마 상당히 오래전에 그릴텐데도 몇십년전에 그린데도 그때에도 대학 교육의 목적을 실용성에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The first thing 첫 번째 건데 어떤 첫 번째 거예요? 소년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이죠. 4 플러스 목적격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한 소년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동사는 이즈인데 이거는 삽입이죠. 애프터 오베디언스 순종 그리고 모랄리티 도덕 순종과 도덕 이후에 순종과 도덕 이후에 또는 그거 다음으로 소년이 배워야 하는 첫 번째 것은 뭡니까? Is a habit 오브 observation 바로 관찰의 습관입니다. 이 관찰의 습관이 뭔지 대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바로 습관인데 어떤 습관? 그의 눈을 사용하는 습관이에요. 눈을 사용하는 습관. 자 그래서 이때 이승은 가주어죠. matters little 중요하지 않대요. 뭐가 이 what 이하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즉 너가 그것들을 그것들은 뭐예요? eyes 죠. 그죠? 그것들을 무엇에다가 이 what이 온 뒤에 원래 걸리는 거죠. 그 눈을 무엇에다가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provided 는 뭡니까? 이거는 providing도 같죠? providing provided provided 가 다 조건을 나타내요. 뭐뭐 한다면 자 근데 이 provided provided 다음에 나오는 내용 바로 그 조건하에서만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냥 if 가 아니라 only if 가 되겠죠? only if 그죠? 거의 only if 느낌입니다. provided provided 는요. 너가 그것들을 그것들은 눈이죠. 그 눈을 사용한다면 그쵸? 사용한다면 강조가 되어 있죠. 지금 do use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너가 그 눈들을 사용한다면 그것들을 무엇에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쵸? 자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자 they say 그들은 이제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해요? 지식이 뭐다? 파워다. 그리고 so가 나왔죠. so 주어 동사죠.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그러하다는 얘기죠? 지식이 힘이고 정말로 그것은 그렇다. 라고 그들이 말을 한대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죠? 뒤에 이제 대쉬하고도 설명을 해주죠? but 그러나 only the knowledge 바로 지식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식 which you can by observation 바로 관찰에 의해서 네가 얻은 그러한 지식만이 그렇죠? 그러한 지식만이 바로 힘이다. 라고 그들이 말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